농구하다 보면은 슛 쏴도 안 들어갈 때가 있다 아이가 근데 그 순간의 노력에 따라서 기회가 다시 생기기도 한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? 리바운드 겁먹지 말고 달려들어가지고 다시 잡아야겠다 악착같이 리바운드를 잡아서 다시 해보자고 농구하다 보면은 슛 쏴도 안 들어갈 때가 있다 아이가 근데 그 순간의 노력에 따라서 기회가 다시 생기기도 한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? 리바운드 겁먹지 말고 달려들어가지고 다시 잡아야겠다 악착같이 리바운드를 잡아서 다시 해보자고 리바운드 리바운드